그래서 스테이 그리고 릴리가 추천하는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이 노래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게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을 되게 설명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그게 항상 기억이 났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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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